식사들 어셨습니까? 이것은 바로 사채, 이것은 구자, 짭! 요것이 팔에 가면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총장님이 대권 도전 꼭 해주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이요,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0.1%가 나와버렸답니다. 그동안 풍문으로만 들려오던 총장님을 만났던 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한다던 그 말 아따, 그 친구 꿈이 크더만 이 이야기가 현실이 돼버리는 것일까요? 10.1% 의미가 있는 지지율이죠. 인물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다른 인물이 없을 게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통합당은요. 추미애 장관이 띄워줬다. 윤석열 총장은 선대본보장은 추미애다. 뭐 이렇게 조롱들을 하고 있죠. 띄워준 건요. 수구 언론들 아닙니까? 조국 전 장관 수사할 때부터 청와대까지 샅샅이 털고 막 이러고 밀어붙이고 할 때는 마치 구국의 영웅 떠받치듯이 막 써대다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슬슬 드러나면서 작전 짜고 공작까지 했던 것까지 까발려지면서 어? 이거 어쩌지? 하고 있었는데 마침 추미애 장관이 몇 마디 해보니까 오케이 이거다 하면서 들러붙어가지고 그 아까운 종이에다가 쓰레기 같은 기사들을 갖다 도배들을 허고 있잖아요. 그랑께 수구 언론들이야말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후견인이자 선대본부장이죠. 통합당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김나르샤님은요. 자기 일에 대해 소신과 의리를 굽히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지도자를 국민이 원하고 있는 현상이다. 아따 말 더럽게 늘려놨죠. 별말은 아닌데요. 뒷말에 뭐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 뭐 이것은 모르겠는데 앞에 말은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근데요. 자기 일에 대한 소신과 의리라기보다는요. 검찰이 최고 권력이라는 소신과 자기 행동대장에 대한 의리 이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법이고 절차고 국민 눈처리 그간에 다 뭉개불고 내 오른팔 살려!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과연 이 오른팔에 대한 의리 때문에 이러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오른팔과 이 몸통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렇게 식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만희 의원은요. 아 이거 신천지 이만희 아닙니다. 뭐 그분은 신도라도 좀 가지고 계시죠. 국회의원 이만희 씨는요. 윤석열 총장을 아주 극찬을 해불었어요. 그 내용이요. 온갖 외압에도 쿨하지 않... 아따 제가 이 닭살이 돋아서 읽지를 못하겠어요. 무슨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아요. 신천지 이만희가 맞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국회의원 이만희 씨예요. 아따. 이 양반 라인을 벌써 정하신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은요. 보수층의 갈증과 착시다라면서 견제는 스윽 하는 것 같으면서도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통합당 지지자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정부 여당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따. 이것은 뭔 자신감일까요? 의원님. 여당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미래 통합당부터 좀 통합을 하세요. 미래는 뭐 나중에 하시고 현재부터 좀 통합을 하세요. 라고 통합당 지지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10%가 뭡니까? 김종인 위원장은요. 검찰총장이 뭔 대선 후보냐. 뭔 대통령 후보에라면서 딱 잘라버렸어요. 아니 뭐 한 번 하는 것인데 할 수가 없어? 라면서 이렇게 자릅니다. 그러면서 어딘가에서 당 바깥에서 뭐 후보가 꿈틀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왜 그럴까요? 윤석열이란 사람은 안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 여기 꿈틀대고 있잖아. 왜 나를 안 봐? 뭐 이러는 것은 아닐까요? 모르는 일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시니까요. 예, 김종인 위원장님도 후보에 콕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일보에 기사가 났어요. 오르는 윤석열 지지율, 민주당은 함구령까지 내렸다. 함구령은요. 지지율 조사 나오기 훨씬 전에 내려진 것이예요. 그러고 함구령을 내린 이유가 겁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윤석열을 때리다가 갑자기 사퇴를 해불면은 그동안 지어놓은 죄는 다 잊혀져불고 뭐 잘렸다고 순교자 코스프리 할까봐 그냥 놔둬라 그런 것이에요. 이미 검찰이 어마어마한 힘을 다 가지고 쏟아부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별것 없고 민낯이 슬슬슬슬슬 드러나고 있는데 뭐하러 건드려갖고 부스럼을 만드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하지 마라. 이런 것이었어요. 물론 저 개인적인 무시한 생각입니다마는 절대로 지지율 오르니까 무서워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도 뭐 대중앙일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요. 참 윤석열 검찰총장님은 좋겄습니다. 대중앙일보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든든하게 총장님을 밀어주고 있으니까요. 구독!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가 될까요? 생각을 좀 해보죠. 일단 검찰 걱정은 안 할 겁니다. 정권하고 한 몸이 돼버릴 테니까요. 그리고 언론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을 겁니다. 정당할 테니까요. 그렇지만 이 올바른 기사 쓰는 그런 기자님들이 있죠. 그 진짜 기자님들도 박봉에 시달리면서 어렵게 기사 쓸 일도 없어질 거예요. 짤리거나 잡혀갈 테니까요. 국민들은요. 책임감이 훨씬 더 강해질 겁니다. 다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직장 짤려도 본인 책임이고 힘 있는 사람한테 대들다가 감옥을 가도 본인 책임이고 자기 아이들 사고나는 것도 본인 책임일 테니까 긴장을 엄청 하고 살아야 됩니다. 긴장하느라 뭐 누구 탓하고 나라 욕하고 이럴 겨를도 없을 거예요. 어? 다 생각만 해도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 같네요. 그러니 여당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당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죠. 윤석열의 이름이 오르내리면 다른 대선 주자까지 뜨기 시작하면서 야당의 대선 주자들에 대한 여론에 집중이 된다. 그러므로 말을 아껴야 된다.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말을 아껴도요. 어차피 야당의 시간은 꼭 오게 돼 있어요. 못난 야당 먹에 쉽게 가보자. 이런 생각은 이제 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당이 저러고 있다고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어차피 뭐 더 떨어질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 안 하고 그야말로 최고 카드를 찾아갖고 쑥 내밀 겁니다. 그러면요. 원래 나오던 30% 그 콘크리트 30%까지는 쭉 올라갈 것이고 나는 뭐 정치에 관심 없는 중도층이요. 쿨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은요. 수구 언론들이 쑥 감아가가지고 무조건 40%는 넘겨버릴 것입니다. 그랑께 선거 많이 남았을 때 얼른 통합당에서 똘똘한 대피주자가 나와가지고 아따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이기겠다 하면서 통합당이 건방을 떨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민주당은 더 긴장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 안에 고인물들이 나쁜 생각들을 안 할 겁니다. 우리도 잘해야 되겠다. 이럴 것이에요. 안 그러면요. 민주당은 무조건 이길 줄 알고 그 안에서 밥그릇 싸움만 할 것입니다. 대선 경쟁력 같은 거 다 던져불고 이 안에서 해갖고만 이기면 무조건 대통령이요. 이런 건방을 떨다가 아마 박살이 날 겁니다. 통합당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민주당이 그냥 이기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물론 지금 같으면 뭐 그냥 놔둬도 이길 것 같긴 한데 안 아닙니다. 좋아요.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저는 어쩌냐고요. 저는 더 좋죠. 씹을 것이 훨씬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제 표 가면 어쩌냐고요. 제 표 갔다가 나와서 씹어불면 되죠. 또 제 표 가면요. 안 돼요. 무서워요. 꼭 이겨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후보가 후보다워야 무섭지. 식사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